원통용 배터리에서 삼성 SDI는 잔표가 굉장히 굵은 기업이고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래 했고요 예년에 말레이시아 공장의 4680 배터리의 증설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더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후방산업계 특히 배터리 와인더를 공급하는 장비업체 그리고 이 캔을 만드는 신흥 SEC나 TCC 스틸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수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삼성 SDI가 만들 테슬라용 배터리의 정체는 정체는 4680 배터리 외에 두 가지 플랜 B를 준비 중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사양을 파악해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숫자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여기 배터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무슨이 볼 수 있는 우리 AA 배터리라고 하죠 AA 배터리인데 46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 여기 지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두 개 80은 이 높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80이라고 하면 8cm 그러니까 4.6cm x 8cm짜리 배터리다 그런데 그동안 테슬라가 이 4680 배터리를 2020년 배터리 데이트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이 배터리를 만들겠다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기업은 딱 두 곳입니다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파나소닉은 오사카에 파이런라인 을 만들고 미국에 가겠다고 이미 ceo가 발표를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은 얼마 전에 오창공장에 차세대의 4680 배터리 라인을 투자를 하겠다 한 5천억 정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삼성sdi가 약간 미싱 링크처럼 빠져 있었던 거죠 언급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삼성sdi의 테슬라 배터리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참여한다 개발한다 안 한다 하다가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먼저 보도했죠 이제 시도한다 천안의 파이럿 라인을 깔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미 여러 업체들과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늦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규격의 배터리를 개발해서 테슬라에 어필을 할 거냐가 중요했던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4680이라고 테슬라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정해준 건데 정해준 거죠 그럼 그대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직도 lg 엔소울과 파나소닉은 개발 중이거든요 lg 엔소울은 그러면 파나소닉도 그렇고 4680을 테슬라고 뭔가 교감을 하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럼요 그 업체는요 이미 2020년 테슬라가 엘런 머스크가 발표할 때 이 두 기업을 이미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지만 lg 엔소울이 갑자기 급부상한 계기 중에 하나는 물론 파우치 형 배터리도 있지만 테슬라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라고 하죠 거기에 배터리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집어넣게 되면서 실적 개선 이나 배터리 케파가 급성장하기 시작 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엄청나게 팔고 있고 이런 와중에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팔고 있고 또 그동안 파나소닉이라는 한 개 업체의 배터리만 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탄력 을 좀 받았다 lg 엔솔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럼 지금 4680은 2020년도 에 파워데이입니까 배터리 데이입니까 배터리 데이였죠 파워데이는 폭스바겐이었죠 파워데이는 비슷하게 해서 배터리 데이 때 4680이 앞으로 우리 차에 탑재될 규격이다 발표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규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1865 그러니까 1865 그러니까 1.8cm 6.5cm 그다음에 2170 그다음에 이제 2.1cm 70이니까 7cm겠죠 약간 이제 좀 키운 거 근데 4680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가 이제 본인들이 밝힌 거니까 에너지 밀도는 2170 대비 에너지 밀도 5배 출력 6배 주행거리 16%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테라와트 시에 어떤 배터리를 만들 거고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랑 같이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발표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일본 파나소니까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던 거죠 근데 4680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삼성 sdi는 4680 말고도 또 뭐를 두 가지를 더 합니다 4680은 당연히 레퍼런스 로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플랜 b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높이를 조절하는데 이거를 4680보다 짧게 하냐 길게 하냐의 문제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길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길게 하면 얼마나 길게 할 거냐 4695 그러니까 4695 9.5cm 1.5cm 더 길기를 높이는 거군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의아한데 46120 더 길게 만든다 12cm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차 업체에게 이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이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완성차 업체에게 네 업체와 이미 얘기를 어느 정도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완성차 업체라고 한다면 테슬라로 얘기한 건가요 테슬라와 하나 더 있죠 어디입니까 BMW죠 BMW도 원통형 쓰네요 BMW가 사실은 2021년에 삼성 sdi를 찾아옵니다 사실은 sdi를 먼저 찾아간 건 아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찾아가서 우리랑 같이 원통형 배터리 차세대 제품을 개발합시다 라고 얘기 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로 너무나 재미를 보고 있었거든요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lg 엔소론 잘 안 되니까 삼성 sdi를 찾아간 거죠 가서 우리랑 같이 원통형 배터리 합시다 이미 그전에 bmw는 각형 배터리 만 전기차에 탑재했거든요 이걸 원통형으로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sdi와 옥신각신 얘기하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 온 것이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가서 bmw 회장과 만났다는 건 나온 얘기들이니까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면 이런 얘기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런 얘기는 전고체 얘기라고 네 전고체도 하고 근데 전고체는 사실 좀 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먼 얘기고요 원통형 배터리는 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4680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 제조업체가 아까는 교감이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교감이 있었을 거다라고 답변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468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4695은 어때요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개발을 스펙을 착수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재원을 정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거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4680도 혹은 21700도 1865도 표준은 아니에요 그냥 원하니까 그 사이즈로 만든 것일 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원통형 배터리의 길이가 좀 더 길쭉해지면 좋습니까 아니 어차피 뭔가 한정된 공간 안에 들어가는 양은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델3 기준으로 테슬라 모델3가 가장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테슬라 전기차니까 거기에 1865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예컨대 늦는다면 한 6000개 이상을 넣어야 되죠 근데 2170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5000개 언더로 셀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뭐가 좋습니까 셀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일단 재료비를 아낄 수 있겠죠 첫 번째 재료비를 아낄 수 있다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수천 개 배터리 셀이 하면 그 사이사이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지름이 커지는 게 아니고 길이가 길어지니까 네 그리고 배터리 셀이 어차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어떤 출력이나 이런 부분도 더 강해지고 이거는 전기차 업체의 철학이에요 테슬라는 세고 길게 가는 놈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몇 바위 며칠하고요 2170 말고 지금 개발하겠다라고 엘젠 이랑 하는 게 4680입니다 4680 아니 그럼 뭐 460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저도 이 1 2cm 늘리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비율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를 살 때는 말려 있잖아요 물론 처음 샀으니까 두껍게 말려 있겠죠 근데 이거를 다 풀었 다가 사람의 손으로 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짧게 많은 거야 어긋나지 않게 잘 말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아무리 기계를 쓴다고 해도 오차 없이 정밀하게 만다는 건 고난도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캔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배터리 소재 젤리로 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집어넣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전액을 넣겠죠 찍 하고 집어넣는데 이 구멍이 커지니까 이 구멍 밖으로 전해질이 튀는 거예요 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안에 뚜껑도 덮어야 되고 용접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4680 배터리는 탭이 없습니다 탭이 뭡니까 탭이 뭐냐면 말 그대로 탭 그러니까 양 끝단에 있는 양극 하고 음극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 을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그 원통용 배터리는 어떤 식이었냐면 배터리 소재를 양극 음극 분류막 을 돌돌 말아요 말고 양 끝단에 탭을 닫니다 여기는 밑에는 음극 위에는 양극 탭을 달아줍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리드탭이라고 얘기하죠 그 탭으로 이제 전류가 왔다 갔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근데 이 탭을 없애버렸어요 왜 이 탭에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발열이 그쪽에 집중되고 열이 열을 골고루 확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지 말고 배터리 소재 자체에 일종의 간이 탭을 만들어서 접어서 쓰자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 데이 때 나온 얘기들 이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탭을 없앴다 그래서 탭 리스 배터리라고 하는 거죠 탭 리스 근데 이게 탭이 접지 않은 상태에서 돌돌 도맞으니까 튀어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위아래로 접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방아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조공법상이나 제조공정상 에서도 기존에 쓰지 않았던 기술 들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단순하게 폭을 넓히고 길이를 늘린다고 늘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 쉬운 일이 자동차 완성차에 탑재가 되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게 될까요 내년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이미 테슬라가 프리몬트에서 파이럿 라인을 성공적으로 가동했고 지금 텍사스 오스틴의 양산 라인을 설치해서 일부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테슬라 모델3 모델S 이렇다고 하더라도 안에 배터리는 다른 게 달려서 내년에 나올 거는 달려서 나오겠네요 일단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부터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파나소닉 lg 에너지 솔루션 본인들 기준으로 적당한 배터리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5나 아까 120을 제안을 했을 때 테슬라 이거 괜찮은데 하고 갖다 쓸 수도 있다 그럼요 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catl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지금이야 테슬라가 catl 배터리가 쓰인다는 건 아무 얘기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중국 배터리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었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잖아요 각형 배터리잖아요 야 테슬라가 원통용 배터리를 주구장창 주장하고 삼원계 배터리를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테슬라 모델3의 각형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테슬라가 쓸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플랫폼상으로 구현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좀 좋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면 보고 괜찮으면 쓸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 썼을 때는 lg나 바나소닉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게 개발이 잘 됐을 때 얘기니까 다만 원통용 배터리에서 삼성 sdi는 잔표가 굉장히 굵은 기업이고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갔습니다 오래 했고요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고 그간 이쪽 원통용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일부 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었는데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이걸 내년에 말레이시아 공장의 4680 배터리의 증설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더 사이즈를 늘리게 되면 후방산업계 특히 배터리 와인더를 공급하는 장비업체 그리고 이 캔을 만드는 신흥 sec나 tcc 스틸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sdi의 어떤 스펙 정도는 정했다 그러면 그게 성공했다 안 했다 정도는 언제 정도에 알 수 있습니까 일단 4680은 올해 그 연말에 일단 라인이 깔리면 파일럿 라인 입니다 라인이 하게 되면 내년 1분기 내에는 뭔가 판가름이 나게 될 거지만 기술 성숙도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허들이다 95와 120은 그 이후니까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